나름대로 책 읽는다고 읽었는데 무슨 책이 읽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건 저만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캐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션으로 어떻게 독서관리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려 볼게요. 노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기 개발에 열심히 셔서 그런지 독서관리 템플릿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노션이 워낙 자유로운 도구라 사실 독서관리 템플릿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제 템플릿을 만들 때 세 가지 부원을 좀 신경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또 한정된 시간에 읽어야 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서 나는 올해 어떤 책들을 읽을까? 라는 목표를 좀 세우고 그 분야들에 맞게 제가 책을 읽고 있는지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노션에다가 도서 정보를 넣기 위해서 뭔가 시간을 쓰는 게 저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 도서 정보를 기록하는 데에서는 좀 에너지를 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결국 읽은 컨텐츠를 내 것화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독서 메모한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을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럼 제 템플릿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첫 번째 섹션은 저의 독서 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좀 만들었어요. 저는 강사로 또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 보니까 제 전문 분야의 책들을 좀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의 책들을 1년에 몇 권 정도 읽을지 목표를 좀 세우고 있고요. 또 이런 책만 읽으면 너무 또 사람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틈틈이 또 소설이나 다른 부분들도 챙겨서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파트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의 카테고리별 독서 목표들을 좀 보여주고요. 사실 이걸 처음에 그릴 때는 이렇게 표로 그렸어요. 표에서 보시는 이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있고요. 제가 숫자로 입력한 건 이 목표예요. 그래서 각 카테고리별로 1년에 어느 정도 책을 읽을지 올해는 제가 124권 정도 읽을 목표를 좀 세웠네요. 그리고 나머지 이 두 개는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게끔 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완료한 도서는 몇 권인지 그리고 그러면 이 카테고리에서 남은 도서가 몇 권 정도 있는지 그러면 달성률을 좀 눈에 보이게 이렇게 표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캐리는 독서 중이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섹션에서는 현재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섹션의 데이터베이스는 예스24를 통해서 클리핑을 해서 만들고 있고요. 예스24에서 클리핑을 하게 되면 스테이터스 없음이라는 공간으로 책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책들을 내가 나중에 읽어야겠다 하면 이쪽으로 옮기시고 또 읽는 중이다 하면 읽는 중 쪽으로 옮기시게 되면 자동으로 스테이터스 태그가 변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예스24에서 책을 클리핑을 하는 데에는요. 책 이미지랄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져오는 게 좀 번거로워서고요. 예스24에서 노션 웹 클리핑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URL이 들어오고요. 사진 이미지 그리고 내용들도 들어오게 돼서 저는 사실 나중에 굳이 예스24에 다시 가지 않더라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목차나 이런 대략적인 내용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는 사실 오랫동안 교보문고 회원이기는 했었는데 왜 예스24를 쓰냐면요. 클리핑을 했을 때 이 바디 안에 들어오는 내용이 예스24가 조금 더 책의 정보에 집중돼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스24를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섹션은 독서 자산창고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읽었던 책들 중에서 난 이건 정말 정리할 만큼 좋았던 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북리브 형태로 정리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쪽 파트는요. 제가 북멤모 이야기 좀 드리면서 더 깊이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스크롤해서 내려가면 마지막 파트인 책 속의 보물찾기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화면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제가 봤던 책들 중에서 어떤 페이지에 내가 남기고 싶은 글귀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공간이고요. 이렇게 별도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는 것은 사실 위에서 이 책 페이지 안에다가 사실 메모를 하셔도 되긴 한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하나하나 책을 좀 클릭해야지만 살펴볼 수 있게 돼서 나중에 정말 정작 제가 그 자료를 찾아야 될 때 어디 있는지 잘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책 메모를 좀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는 중요시 여기는 게 책 내용을 많이 적어 놓는 것보다는 그 책을 기억할 수 있는 파트 정도만 적어 놓고 페이지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는 좀 앞뒤를 다 같이 읽으면서 컨텍스트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하게 된 생각 이런 생각들을 더 집중적으로 적습니다. 이 생각들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휘발돼서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럼 제가 실제로 어떻게 저의 독서관리 템플릿을 쓰고 있는지 좀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으로 책을 담기 시작하는 공간은 바로 이 북리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 공간이거든요. 저는 예스24에 가서 제가 원하는 책을 검색합니다. 최근에 강원국 선생님께서 책을 또 내셔서 이 책이 한번 궁금하네요. 이렇게 책을 검색하고 나면 노션 웹클리퍼를 통해서 클리핑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클리핑을 하면 책 제목과 함께 예스24가 이렇게 뜨는데 뒤에 파트는 좀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이 페이지를 클리핑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저는 워크스페이스는 여기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북리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처음에 설정할 때는 이제 저게 제대로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명칭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리스트에 나오는 것에 어? 안 뜨는데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못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수기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넣어주시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페이지를 저장합니다. 이렇게 저장해서 페이지로 오게 되면 저의 북리스트 공간에 이 책이 들어오게 되고요. 아마 이미지까지 좀 가지고 오느라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네요. 가져온 책이 이렇게 잘 스테이터스 없음에 들어왔네요. 이렇게 가져온 책을 저는 이제 내 상태에 따라서 옮겨줍니다. 앞으로 꼭 읽어야겠다 하면 읽을 것으로 옮기고요. 그러다가 읽게 되면 읽는 중 다 읽었다 하면 완독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파킹은 내가 좀 관심이 있어도 담기는 했지만 현재는 좀 읽을 우선순위가 좀 급하지 않구나 하는 것들일 때 이렇게 담아놓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숨김을 해서 안 보이게 해두기도 합니다. 읽기 시작하면 이렇게 읽는 중으로 옮기고요. 읽는 중일 때까지는 사실 저는 이 페이지 안에 정보들을 열심히 기록하는 데에는 사실 시간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다 읽었을 때 이때 이제 이 페이지를 클릭해서 이 책의 카테고리들을 좀 부여해주고요. 이 책은 글쓰기겠네요. 그리고 저자 정보도 입력을 해놓습니다. 이제 제가 다 읽은 책 정도 돼야 이런 시간을 쓰는 게 좀 의미가 저는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완독일도 표기를 해줍니다. 여기에 지금 완독일을 표기를 하게 되면요. 제가 자동으로 독서 목표랑 연동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독서 카테고리에서 완독된 도서의 숫자를 세게 돼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쓰기의 독서량이 하나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독하면 또 한 가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요. 아 정말 이 책이 올해 나에게 기억에 남는 책일까? 이런 것들을 좀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나중에 올해의 책만 또 필터링을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공간이고요. 이 책은 북리뷰를 해야겠다 하면 북리뷰 페이지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또 쓰기 싫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나는 말하듯이 쓴다라고 붙여 놓으면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 생성되고요. 그렇게 생성된 페이지는 옆쪽에서 저의 독서 자산창고의 북리뷰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책을 읽고 있는 중에는 제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공간은 이 책 속의 보물찾기고요.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오면 페이지와 함께 기록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북리스트와 연동이 되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강원구 선생님 책을 이렇게 말하듯이 쓴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책이 나오게 되고 필요한 페이지를 적고 메모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적습니다. 그리고 키워드까지 붙일 수 있으면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붙인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내 콘텐츠에 좀 사용할 내용들이 뭐가 있지 해서 사용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이 글을 인용해서 쓴다든지 하면 이런 표기들을 좀 해놓고 있고요. 제가 이쪽에 메모일을 자동으로 생성되는 날짜를 좀 넣어놨어요. 언제 무슨 메모를 했는지 그 키워드가 뭐였는지 이런 게 생각이 잘 안 나기도 해서 대략 지난달에 쓴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메모일로 또 격렬해 볼 수 있게끔 이런 메모일도 넣어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북리뷰로 좀 가볼게요. 북리뷰는 제가 모든 책을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읽은 책 중에서 마음에 드는 책만 골라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제가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을 잘 법니다. 이 페이지는요. 그냥 자유롭게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썼고요. 실제로 여기에 써있는 글들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저의 브런치에 북리뷰로 좀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쓰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시간전쟁 이 책은 사실 이 책 안에서 글귀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북리뷰를 하면서 이 책에서 나왔던 내가 클리핑했던 메모들이 뭐였지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제가 템플릿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메모를 해놨던 것들을 불러올 수 있게 좀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이 책은 필터로 책 제목이 시간전쟁으로 되어 있는 책을 고르면 시간전쟁에 제가 해놨던 메모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제가 필링, 러닝, 액션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이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책을 통해서 배운 내용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북리뷰를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글 내용이 길 때는 글이 끊기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를 누르시면 셀 랩핑이라고 있어요. 셀 랩핑을 누르시면 이렇게 줄 바꾼이 자동으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북리뷰를 새로 만드실 때에는 이쪽에서 만드셔도 되긴 하지만 저는 보통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완독한 도서에서 북리뷔 페이지를 이렇게 복사해서 설정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그럼 이제 책 제목을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만든 책에서 이렇게 여시면 제가 템플릿을 1번, 2번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1번은 아까 느낀 점, 배운 점, 그리고 실천해보고 싶은 것, 그리고 그동안 북메모를 해놨던 것들을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템플릿이고요. 두 번째 템플릿은 자유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하셨던 생각들을 자유롭게 또 쓰실 수 있게끔 그런 템플릿 넣어놨으니까 제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새로 만들기에서 새로운 템플릿을 만드셔서 넣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복제해서 가지고 가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캐리의 서재 전체를 복제해서 가셔야 되고요. 가시면 리딩 고리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표보기 상태에서 보시면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이 카테고리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로 좀 바꾸시고 이 숫자 목표도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두시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방식이니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에 이제 타이틀 명칭은 여러분이 바꾸셔도 계산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고요. 북 리스트는 여러분들의 책으로 바꾸셔야 되니까 전체 다 블럭 잡으셔서 삭제하시고 여기다가 새롭게 S24에서 혹은 교보에서 클리핑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북 리뷰나 이렇게 콘텐츠 메모한 것도 전체적으로 블럭 잡으셔가지고 삭제하셔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내용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양식으로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링크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출발은 북 리스트에다가 새 책을 넣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템플릿이 여러분들의 독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콘텐츠 보자로 만들어드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보신 템플릿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복제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쓰시다가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처음에 참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저희의 고민을 잘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꾸준히 유익한 영상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